한참 익어야 되니까 모종이. 모종이요? 이건 쉬면 아예 또 가을에 따먹지. 표정 봐. 아니 우리 아버님은 표정 계속 뾰로뚱한. 난 이걸 굳이. 모종 심으러 가자고요? 밭에요? 이게 뭐야. 옷도 갈아입고 가. 내가 목 빼고 있는데. 목이 좋다. 목도 입고 가. 이렇게 입고 가려고? 서울 멋쟁이는 백바지 포기 못해요. 흙에 가는데 굳이 신고 가냐고. 아 나 일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. 아 갈아입고. 옷을 갈아입고. 옷을 갈아입고 하자. 그냥 굳이 썼으면 되지. 어떡해? 딸이 줬어. 아 안 갈아입으셨어. 어제 비 살짝 왔잖아요. 아 이거 신발 바꿔. 아 이거 큰일 났다. 어떡해. 신발 갈아입고 그랬다. 아이고 내 신발. 쑥쑥 들어가야지. 이거 옷 참 끈적끈적하다. 쑥쑥 들어가. 이거 텐데 끈적끈적해. 끈적끈적해. 자 여기 한 거랑은 고추 심고. 그 다음 거랑은 토마토 심고. 그 다음엔 가지 심고. 그거 할 줄 모르는데. 아니 해봐요. 다 하면 좋은 거. 뭐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데. 어떡해. 저 피도 안 통하시는 것 같아. 어떡해. 딱 앉아가지고. 아 담담해 죽겠네 진짜. 아이고 오하열 좀 맞추고 이렇게 일자로 딱. 오하열을 맞춰야 돼. 그나저나 저 바지 저거 깍깍해서 어떡해요. 그럼 우리 아버지 포장은 계속. 내가 이거 비춰야 돼. 내가 지금 계속 그 포장이야. 우리 장갑이 진짜 분해졌어. 그지 장갑 진짜 분해졌지. 나 빨리 집에 갈래. 재율아. 집에 갈 거야? 네. 너 혼자 갈 거예요. 혼자 왜 가? 사람 데려다줄까? 아니. 사람 데려다줄게. 아니 혼자 간다. 어딜 데려다줘. 빨리 심고 같이 가야지. 할아버지 전화 줄까? 싫어. 제리 혼자 갈 수 있지? 아 싫대 어떡해 할아버지 좀 구해줘. 재율아. 재율아. 뒤로 가야 재율아. 할아버지랑 가야지. 싫어. 싫어. 제리 혼자 가 빠이빠이. 제리가 눈치가 백단이네. 할아버지 같이 가고 싶다. 와 저거 다 해야 돼.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아 이거 무거워서. 죽어. 신발은 힘들다. 가리가 끄덕끄덕. 아이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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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 안 돼. 신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. 그냥 백받인데. 아버님 뒤에 숨으신 거 다 깔아 먹으신 거 같은데. 아니 모종이 다 나와. 하필 고기를 깔고 앉았대. 하필 아이고야. 죽었어 죽었어. 어머. 어떻게 해. 쟤는 그냥 끝났어. 그냥 가신 거예요. 예. 저거 끝났어. 어. 뭐해. 넘어졌어. 제대로 해. 무겁다고. 다 비롯다고. 알았어. 저도 넘어졌어요. 도나야 넘어졌어요. 홀리 어떡해. 동네방네 정말 엉덩이 자랑은 확실하게 하네. 아이고 아이고. 배웠때는 구두도 가신 거 같아요. 구두는 살릴 수 있어요. 얘는 못 살리게. 아 가신 겁니까? 네 못 살리게. 천창 몸발까지 입어야겠다. 아 편한 거. 그래. 몸배가 최고야. 엄청 편하겠네. 진짜. 진작부터 이렇게 갈아입지. 뭐냐 이게. 아 진짜. 목이 이쁘기만 하네. 아. 아. 아.